안녕하세요. 항상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함부로 드시다가 간을 망칠 수 있는 영양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이 간을 망치는 영양제, 정말로 이거 함부로 드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환원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함부로 먹다가 간을 망치는 영양제, 어떤 성분일까요? 제가 사실 다른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걸 좀 주제를 더 빼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은 철분 영양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철분 영양제를 그냥 함부로 온라인 인하인드 사서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걸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어떤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냐면요. 저희 댓글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몸이 피곤하고 어지러운데 철분 영양제를 사서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 제가 그 질문을 보고서 아 이것은 빨리 이런 영상을 좀 찍어서 강조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자 철분 결비성 빈혈이 있으면 당연히 철분이 도움이 됩니다.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들 여러 가지가 있죠. 빈혈이 오면서 피곤해지고요. 어지러워지고요.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숨이 차서 운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철분이 부족한 거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철분 영양제를 먹고서 좋아졌다.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신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누가 그런 증상을 얘기하면 내가 그거 먹고 좋아졌으니까 너도 한번 먹어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런데 사실 피로감이라든가 어지러움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운동하기 힘들다라든가 이런 증상들은 빈혈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이죠. 그래서 검사 없이 만약에 철분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철분 영양제를 함으로 드셨다.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철분은요. 물론 부족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긴 하지만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먹게 돼서 오히려 정상보다 수치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온몸의 모든 장기로 철분이 축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빨리 망가지는 장기 중에 대표적인 장기가 간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췌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뇌신경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분은 과다하면 여러 가지 독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분을 저희가 영양소이긴 하지만 양날의 칼로 표현하죠. 부족한 사람은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묵으로 먹다가는 큰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철분을 먹어도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확인 방법이 바로 혈액검사가 있겠죠. 당연히 헤모글러빈 수치를 측정해서 빈혈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빈혈도 철분이 부족해 생긴 건지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혈액검사들이 있습니다. 혈액을 통해서 철분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장철 수치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철분 결합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보고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죠. 지금은 철분을 드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철분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철분 영양제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철분은 영양제가 아니라 약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다면 왜 영양제를 드시게 되느냐. 사실 철분제를 먹다 보면 부작용을 느끼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이 이온 형태로 된 철분인 경우에는 특히나 12지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화기 장애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분제를 드시고 매스껍다거나 또는 약간 더부룩하거나 팽망감 또 변비가 생기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좀 더 부작용이 없는 그런 것들을 찾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철분 영양제 쪽을 또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영양제 중에서 보면 이온 형태의 철분이 아니라 햄철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햄철이라는 것은 철분에다가 폴피린 같은 성분들이 같이 붙어 있어서 만들어진 건데 이런 것들은 흡수에 좀 도움이 더 많이 되고요. 또 12지장에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소장 점막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위장장애도 좀 적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제들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혈액검사를 통해서 철분이 부족한 분들이 이런 영양제를 드시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되지만 이런 증상들을 보고서 그냥 임의로 남이 그런 걸 먹고 좋아졌다고 임의로 검사 없이 그냥 이런 영양제들을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다 잘못하면 정말로 간도 망가질 수 있고 심장이 축적이 되면 심부전증도 생길 수 있고 또 체장도 망가될 수 있고 또는 뇌신경에 미터쿤드리아에 철분이 축적이 되면 치매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철분은 그렇죠. 임의로 구입하시면 안 된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구입하셔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함부로 드시다가 간을 망칠 수 있는 영양제 바로 철분 영양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서 영양제를 드시면서도 이런 문제가 없게끔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